오늘 뭐하지? 심심해요? 네! 심심해요? 네! 심심하면 심팟파트 봐! 새로운게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없었구나? 네! 그러면 혹시 신바타라고 알아? 바타? 바다라고요? 지호 시험 못하잖아! 바다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우리가 못해봤던 게임이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? 렛츠고! 고! 유안도다 고! 고! 이 게임에서는 네! 심팟파트 친구들을 옷을 가르쳐줬어요 네! 만화에서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좀 그랬어요 옷 좀 사주고 싶었어 응 그냥 하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누가누가 더 웃긴 친구를 만드는지 데뷔를 해보죠 웃기다고?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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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?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될거 같은데? 될려나? 한번 해보자고 나 먼저 기본적인 구하리 재미가 없어 구하리 저리 가주세요 일단 머리 벗어 날리는거야 X X 뱀 머리 구하리 얼굴은 웃긴거니까 이런거? 이런거 좋았어 이런거 눈썹 좋아좋아 이거 괜찮아 이거 갈매기 눈썹 좋은데? 눈은 왕눈이 아까 이거야? 비슷하다 오 비슷하다 코는? 코는? 이건 너무 재미없어 직상해 이런거 코가 다 비슷해 무슨 점 밖에 없어 원래 만화에서 코 거의 점 밖에 없네요 아 만화에서도 그랬지? 네 이분? 문어가 끼다고? 오 웃기다 이거 좋았어 오 좋았어 파란색 너무 웃기다 옷은 별로 이거 빨간 옷은? 어허 여자 옷이 더 웃기겠다 여자 옷은 줄게 무슨 여자 옷이에요? 꽃눈이? 어허 어우 웃겨 웃겨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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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정도 좋았어 자 목욕하는 파랑둥이 자 이거보다 웃긴거 만들 수 있어? 네 내 파랑둥이 이겨봐라 파랑둥이? 내 파랑둥이보다 더 웃긴거 만들 수 있다고? 내건 둘리를 닮았다고 둘리 아웃노오 자기 닮아 내 파랑색 말아 두가지 닮았어 대머리에 파랑색 나도 그렇다면 머리는 없애야 돼. 야! 웃긴데? 1인 모자 같아, 1인 모자. 뒷머리만. 에이. 웃긴다. 도끼다. 앞머리만 날리고 뒷머리만 드릴 도끼다. 지우가 좋은 거 알았는데? 용어라는 거야, 얘는. 뭐야? 신밧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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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밧따랑 비슷해. 이거. 웃긴네? 신발 맞지 못하면 되겠다. 머리때문에 머릿을 닦게. 네. 신밧을. 요거. 귀걸이 채워야 돼. 여기 머리를 채워야 되겠다. 마스크. 코. 저저래. 똥파리. 완성. 강적인데? 내가 못 이기겠다. 이거 딱 봐도 지우의 승리입니다. 지우가 도끼가 만들었습니다. 인정. 인정. 첫판은 지우의 승리. 지사압이 대머리로 이겼단 말이지. 아빠는 대머리잖아요. 아 기네. 개머리가 웃기긴 해. 챔피언 내가 도전하겠다. 네모 얼굴로 가겠다. 이번에는. 이거 웃긴데. 눈썹에. 퉁퉁. 계란이 됐다고. 손톱이다. 네모네모 누나 어디 있니. 너로 정했어. 색깔도 바꿔야지. 이번에는. 어 둘리잖아. 뭐야. 이게. 아니 이거 아니야. 웃기지 않아. 아 웃기지 않아요. 왜. 웃기지가 않은데 이거. 어떻게 하지? 지우의 역사 창비야. 자. 도깨빌이 방향을 바꿀다. 여기 신비 옷은 없는 거야. 신비는. 옷은 안 입고 있지. 펜티만 입고 있지. 그렇다면. 방망이라도 써야지. 신비가 좀 큰 모습. 워? 신비가 한. 40살 된 것 같은데. 대기가 최고인데. 40이에요. 아아. 어려지는구나 그럼. 좋아. 400살. 다시 요 차례. 요거. 이상한 머리. 얘. 이거. 바지야. 이거. 이거 좋다. 이게 양말. 양말만 웃긴데. 다른 거 안 웃겨요 이거는 어때요? 웃기지 않아 잘 어울리잖아 이거는요? 살찐금유유 같아요 살찐금유유 이게 바로 살찐금유지 신비 오른 모습 대 살찐금유씨 누가 더 웃겨요? 신비요 이건 아슬아슬하게 아빠 승리 인정해요? 오케이 1대1 일단 남자야 얼굴이 좀 까무잡잡툼 눈 너무 시커멓고 이 정도? 좀 쎄보이는 눈 음 좋아 이거야 어딜 보니? 왔다 갔다 아이고 지루어 좀 쎄보이는 눈은? 아 이거 쎄보인다 좋았어 눈썹을 좀 더 지내야겠는데? 안더신이 꽁지 머리였어 꽁지 머리 짐벅돈 어 좀 비슷해졌어 신비 왔다 눈썹을 신자 짜잔 내가 만든 무역지 여덟씨 조금 닮았어요? 안 닮았어? 내가 보기에는 강림이하고 사라같아요 얼굴 탄 사라가 강림이하고 합체했어 이게 뭔가요? 누굴 만들어 볼까? 안 닮았어요 이미 Pot 이게다 깼지 오우 relevlk닛 멋진데? 오우 일본 사무라이오겼어 오우 자 누가 누가 더 웃길까? 대머리를 이길 수는 없지 이번에도 지구의 승리 나도 대머리를 어떻게 이어? 자 다 나와봐라 여기서 제일 멋있는 건 이 칼드 사무라이 칼드 사무라이 칼드 사무라이 제일 멋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것도 있어요 네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거 지효가 만들었던 웃긴 잘 어울려 웃긴 벗개비 새로 난 요괴 같아 그쵸? 새로 난 요괴 같아요 우리의 검을 달고 있어 우리의 검 달고 나와서 막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야 여기가 신비 아파트라고? 난 신비를 없애러 왔다 내 검을 받아라 챙챙챙챙챙 자 이상한 요괴의 두께비 같은 게 있었고 이것도 지효가 만든 웃긴 웃긴 야옹이 귀신 네가 야옹이 귀신 이마에다가 응? 사탕을 붙여놨어 그 다음에 사탕을 붙여놨어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만든 도깨비 좀 멋있어 예뻐요 도깨비들이 아이돌 같아요 오 아이돌 센터에요 센터 예뻐가지고 이거 지효가 만든 다음 세대 슬란드몬 다음 세대 슬란드몬 다음 세대 슬란드몬 같기도 하고 슈퍼히어로 같기도 해요 스파이더몬에 나온 낙단 같아요 네 좀 멋있는 앱이라도 잘 보니깐 내가 만든 역작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주스쌰 같아요 주스쌰 아프리카 오브 쓸 것 같아요 귀엽죠? 귀엽고도 신비롭게 생겼어요 지효가 만든 똥파리 똥파리씨 지효는 똥파리씨를 좋아하지? 자 오늘은 신바타로 재밌게 놀았어요 친구들도 재밌는거 많이 만들었나요? 응 그러게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어푸어푸 살려줘 어푸어푸 뭐야 바다에 가벼지 두어볼거야? 어?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고맙아요 바이바이